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엊그제 김기현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요구한 두 개 조항 첫째는 사전투표지 qr코드 사용금지 두 번째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용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한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공연하게 법을 어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3구 대선을 치르겠다. 두 번째는 두 가지가 3구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위한 성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인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언론 가운데 이 사실을 본격적으로 보도한 곳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검색을 해보았지만 이를 보도한 그 어떤 언론기관도 없었습니다. 현재 한국 언론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어떤 내부적인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라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자신과 그 언론인의 자식들 세대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전혀 보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선거가 무너져서 나라가 아주 어렵게 되면 언론인 상당 부분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이 썩어도 너무 썩었고 나라가 썩어도 너무 썩은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언론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가치판단을 개입시키기 전에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것입니다. 언론인의 첫 번째 사명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인 경우에는 그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2월 24일자 중앙일보에는 강찬호 논설위원이 쓴 사전투표 언모론 재발등직기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입니다. 일단 기재라는 직책은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죠.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사실의 바탕을 두고 글을 써야 되는 겁니다.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키는 글을 쓰면 그것은 그야말로 안 되는 일이죠. 김찬호 논설위원은 아예 처음부터 부정선거는 언모론이고 사전투표는 더더욱 언모론이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의 글 가운데 긴 거를 전부를 인용할 필요는 없고 핵심 부분은 이렇습니다. 3구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보수청 일각에서 부정선거 언모론을 주장하며 사전투표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이 운동에 가시하고 있다. 2년 전 총선에서 야당이 찬피한 것은 사전투표에서 여당의 표를 도둑맞은 결과이니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하면 안 되고 당일 투표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객관적 근거 없이 벌리는 사전투표 거부운동은 헌법상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다. 이따의 글을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이 올린 겁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5번의 재건표가 있었습니다. 강찬호 논설위원은 5번의 재건표에서 일어난 일을 아는가 모르는가. 6개월 만에 마쳐야 될 재건표를 질질 끓으면서 문개는 대법관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6개월 안에 마쳐야 될 재건표 120여 건 가운데 달랑 5건을 만치고 문개는 대법관을 아는가 모르는가. 정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재건표장에서 일방적으로 선거관리위원의 편을 드는 대법관을 아는가 모르는가.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을 맡은 민유숙 대법관은 아예 선거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글을 쓸 수 있는지 정말 놀랍고 딱하기조차 합니다. 강찬호 논설위원의 글을 읽고 반대 47명 찬성 18명입니다. 댓글을 남긴 18명은 대부분 장문으로 강찬호 논설위원의 글을 논평하고 있습니다. 18명 가운데 3명이 강찬호 논설위원을 찬성하고 15명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강찬호 논설위원의 주장이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독자 비판의 글만 모아서 한 번 방송을 내보낼 수 정도로 글들이 정성을 들여서 논리정륜합니다. 강찬호 논설위원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자신의 글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쓴 독자의견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독자의견 가운데 딱 한 분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 K님입니다. 이분의 글은 71명이 찬성했고 두 명이 반대했습니다. 강찬호 씨 당신 글에는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와 JTBC에서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선거관리비원의 대변인처럼 신문지면에 논평을 내는 것은 구독자와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언론은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언론은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특히 신문기자들 당신들은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중앙일보에 훌륭한 그런 농객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앙일보에 그런 글을 실시간 방송에서 자주 인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강찬호 논술위원이 나이가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으니까 중앙일보에서도 실력 있는 기자로 그렇게 손꼽힐 겁니다. 그래야 워싱턴 특파원을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글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엄청나게 그냥 시류에 편성하는 글을 쓴 겁니다. 그 시류에 편성한 글이 완전히 그냥 선거관리위원의 대변인처럼 글을 쓴 겁니다. 이런 글을 보면 사람들이 약 먹었나라는 이야기를 강장하는 거죠. 물론 약을 안 먹었겠죠. 앞으로 정말 독자의견 15분의 의견을 잘 보시고 이런 걸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은 선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강찬호 논술위원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선거 무결성을 파악해 오신 그런 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글을 쓰게 되면 본인의 글은 엄청난 오명을 남기는 일이죠. 일단 이 글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세상 살면서 칼럼리스트가 거짓말을 쓰면 안 되죠. 거짓말을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죠. 중앙일보의 그런 지면에 참 어울리지 않는 글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글은 2개의 글은 3개의 글은 3개의 글은 3개의 글은